인정? 인터뷰를 탄다 어떻게? 나의 팔로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팔로우 팔로우 미 하시죠 조성훈 안녕하세요 하이 헬로우 마이네임 이즈 현수 킴 어... 유 베리베리 비리프 익스퀴즈 왓슈웨어 레임 한국사람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이게 글로벌 방송 그래서 오늘 가장 이국적인 분들에게 상품드리는 방송은 저는 비지언스입니다 일단 인사한번 인사한번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아 근데 농담이 아니고 이국적으로 생겼다는 말은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아 네 맞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얘기도 없다? 아 네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로? 근데 토종 한국인이시고? 아 아니에요 그러면? 저 아빠가 독일 베이세요 아 아버지가 아아 아버지께서 이제 젊은이고 어머님은 이제 또 코리안이시고 네네네 아 여러분들 보세요 와 진짜 너무 이쁘시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지금 한국 사시는 거세요? 네 한국 살고 있어요 아 아예 지금 다시 독일 가시는 건 아니시고? 네 안 가려고요 아 왜 독일 안 가시는 이유가? 아 여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 잠깐만 좀 안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한데 되게 약간 뭔가 상신성이 있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독일이고 엄마는 또 한국이고 네 뭔가 그 분당국가의 그런 서러움을 둘 다 겪은 나라에서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정이 가는 거 같습니다 오 진짜 되게 약간 여러분들 그래 아 아버님 젊은이지 그렇지 아 젊은이 그렇지 되게 상신성이 있잖아 독일과 한국 우리 또 분당국가에서 나온 이런 또 네 우리 딸 네 여전사 맞잖아요 네 어디 가시는 게시네 지금? 아 저는 교회 갔다가 음 지금 잠깐 혼자 쇼핑하고 있었어요 아 교회 또 네 또 기독교를 또 아 네네 아 진짜로 네 다음에 기회되면 저기 제가 달란트 한 두 장 어떻게 좀 구할 테니까 네 혹시 떡볶이 한번 때리는 거 어떨까요? 아 예 달란트 두 장이면 떡볶이 오지게 먹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고 네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아 진짜로 어떻게 뭐 어 뭐 아 혹시 걸그룹 출신이세요? 네 맞아요 알아보시네요 안녕하세요 어 본인 소개 한번 하세요 네 저는 모니카라고 합니다 혹시 티미는 베드키즈? 네 맞아요 야 잘됐다 재밌다 왜냐면 내가 베드키즈 대표랑 신나거든 아 뭐야 어? 내가 신나거든 정고행이잖아요 베드키즈 네 정고행이 개그맨 출신이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어떻게 아세요? 저 예전에 같이 공연했었잖아요 아 그럼 혹시 죄송하지만 네 개그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? 네 왜냐면 베드키즈 대표가 저랑 같이 예전에 개그했던 형이거든 아아 네 어 퀵방랭이 있잖아 내가 맨날 리액션 하잖아 내가 네 빠빠빠라빠라 아 진짜 여러분들 베드키즈 대표가 정국이 형 맞잖아 김정국 네네 어 진짜로 내가 아니까 내가 암척하는거든 아 너무 신기하네요 어 그렇죠 인연이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을 더 알아봤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깐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베드키즈는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 그냥 베드키즈의 엉덩이만 아시더라고요 베드키즈의 얼굴을 아셔야 되는데 네 많이 바뀌어가지고 멤버들이 아 진짜로 아무튼 일단 정식으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니카라고 하고요 네 걸그룹 베드키즈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고 이제 사실 23일날 제가 솔로음원이 나와요 아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23일날 솔로음반 네 그 솔로음반에 대한 거 이렇게 좀 홍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목을 제가 아직 말씀 못 드리지만 발라드고요 어 발라드 좀 웅장한 브리팝 느낌의 발라드에요 네 그래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또 매료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모든 그 영화에도 예고편 있잖아요 네 짧게 딱 한 소절만 괜찮으니까 짧게 한번? 네 네 사실 제가 가사를 잘 못 외워가지고 괜찮아요 예 가사가 굳이 외울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? 뭐였더라? 가사를 되게 특이한 경우네요 All the dreams are soon together 날 떠나지마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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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저 멜론이나 벅스 가서 돈 주고 들어 네 23일날 이제 음원 나오니까 많이 많이 스트리밍 해주세요 네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 실례지만 저 지금 ABC마트 말해도 되나? ABC마트에서 운동화 사고 네 여기 지금 잠깐 들어가 보려고 그 그럼 딱히 뭐 크게 스케줄이 없으신 아 오늘은 없어요 네 커피를 대장할게요 진짜로요? 마다하지 않을게요 그럼요 예 아 좋습니다 식사를 안하셨으면 우리 가게로 모시는 건데 아 아직 가게 하세요? 바로 앞에 가게 있긴 한데 아 진짜 뭐 하시는데요 네 저희 혹시 마라롱샤 아세요? 그 영화 범죄도시 보셨나요? 아니요 그거 못 봤어요 이렇게 막 가재 이렇게 막 손으로 뜯어먹고 이런 거 랍스터 같은 거 생긴 거 아 가게 하시는 거예요? 근데 이제 식사를 안하셨으면 우리 가게로 모셔도 괜찮은데 아 제가 이따가 또 갈 수도 있어요 약속이 있어서 아 친구분이랑 또 따로 식사 약속 있으신 거지? 네네 선배님이랑 나중에 오세요 그럼 어 어딘지 알려주세요 일단 갈게요 네 나중에 그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쳐도 나오고 네 바로 앞에 여기 홍콩 반전 바로 맞은 편이어가지고 아 네 일단은 여러분들 자 제가 커피를 한 잔 대접해가지고 바로 아 제가 예전에 가로수길 크리스마스 때 왔는데 네 최군티비 네 나갔었거든요 네 그렇죠 최군오빠도 마주쳐가지고 네 제가 또 약간 네 방송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가로수길에서 제가 또 그 최군티비 약간 이쪽에서 야외 괜찮나요 혹시? 아 좋아요 네 야외에서 있어야 좀 약간 소리도 막 크게 지르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또 약간 그 최군티비 하청업체거든요 아아 제가 또 그 최군티비 약간 하청업체 같은 느낌을 가지고 되게 재밌는 거 얘기해드릴까요? 네 어 지금 이거 보이죠? 네 이거 아까 제가 먹고 간 거예요 아 진짜요? 그대로 있네요 다시 왔네요 다시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마이크 잠깐 잡아주시고 네 제가 방지를 좀 바꾸고 어 방지를 좀 바꾸고 어 방지를 좀 바꾸고 어 방지를 좀 바꾸고 고음님 고음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우리 또 최군티비 하청업체에서 또 아이고 아이고 고음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민혁분 나 잠깐만요 저 방지 한번 바꿀게요 네 베드키즈 죄송합니다 못하다가 아 베드키즈 모를 수가 있어 제가 제가 별풍선 탈잖아요 리액션으로 제가 합니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빠빰 그거야 저거 오우 내 jersey 목 모니카 아니고 네 모니카 제가 아 이따 말해야겠다 어 저희 대표님 보시면 오우 놀라시겠네요 대표님 조금 이따 대표님과 통화 타임 한 번 가겠습니다 아 전они 굳이 네? 네 주말에는 좀 쉬고싶어요 아 그래 아 read answer 3시에서 맨날 보기 때문에 으응 아니 이런 데 베드키즈 대표가 아니 자기 형님이군요 제가 전화는 안 할 텐데 보죠. 정구 형님. 아니 뭐 하시면 상관없어요? 응. 여러분 제가 지금 당구 방송하고 있거든요. 당구 방송은 뭐예요? MBC 플러스에서 7.8큐라고 하고 있는데요. 얼마 전에 종영했습니다. 시즌2가 이제 들어가거든요. 정구 형님 맞죠? 많이 맞췄어요. 네 맞아요. 포토 하나 보려놓고? 맞아요. 복면 광고 나왔어요. 오우 유광들이다. 제가 복면 광고는 잘 안 봐요. 왜냐면. 네. 체육을 이래가지고. 누가 이렇게 가리고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냥 나처럼 살 것이지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. 죄송합니다. 그냥 노래를 못하셔서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노래를 잘해도. 잘하세요? 잘한다고 하는데 섭외를 안 시켜주더라고요. 쉽지 않아요 방송이. 그럼요. 일단은 여러분들. 제가 당부대에 우승자. 네 제가 우승했어요. 같이 있다가 얘기해도 상관없죠? 네네. 감사합니다.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. 이 형님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. 아 이게 대표님이잖아. 대표님. 아 당구 선수 누구 좋아하냐면요. 저희가 제가 방송하면서 허정환 감독님 당구 좋아하시면 아실 건데. 조지호 감독님이랑 허정환 감독님이랑 같이 방송했었거든요. 너무 잘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쿠드롱 씨도 봤고. 브롬다엘 씨도 봤고. 네. 당구 몇이세요? 아 저 아직 뭐 점수로는 뭐 너무 약하고요. 그냥 인재킬 좀 보는 정도. 제가 아프리카TV 당부대에서 제가 우승을 했어요. 오. 당구 잘하시네요. 팀전이어가지고. 일단 제가 커피를 한잔 좀 대접해 드릴게요. 뭐 어떤 거. 저는요. 네. 시원한 라떼 한잔. 아 시원한 라떼. 네. 바닐라 라떼 이런 거 괜찮으시고. 근데 제가 커피를 한잔 좀 대접할 테니까. 네. 근데 그 사이에 좀. 제가 소통을 좀 하고 있을게요. 소통해보셨죠 이거. 네. 저희도 방송 해봤어가지고. 아 맞아 맞아. 예전에 베드키지 방송했었어 맞아. 어. 그래서 조금만 소통을 좀. 감사합니다.